강백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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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기... 거의 한 30년 됐죠? 강백코가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50 정도 됐으니까 편의점 운영하고 있지 않을까요? 강백코가... 길동과 3사물이 없다 물론 너무 예쁘고 좋은데 너무 인기가가 같이 써있어요 전철 자동차 수많은 박색 어떤 바다에 가고 싶어요? 아예 그걸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기자도 아팠고 배 타도 좋고 물 속으로 이제 들어가도 좋고 음, 작살. 작살. 와, 멋있다. 센서 리듬 받으러 갑시다. 렛츠 고!